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순천시에서도 400가구 이상이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의현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최대 14.4% 인상하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6.09%로 상향 조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으로 정부의 73개 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이 되며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도 늘어나게 됩니다. 순천시는 기준 중위소득 상향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자가 400가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이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우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